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특별한 아이로 보내줄 테니 아들을 낳으면 허우체를 넉넉히 줘야 하네 저게 을녀라는 아이가 처녀이긴 한데 저 아이의 어미가 사내 아이 셋을 낳고 마지막으로 저 아이를 낳고 죽었어 제가 아주 지어미를 똑 닮았는데 사주로 보나 관상으로 보나 저 아이도 아들 셋은 넘게 낳을 아이라오 아들을 낳아주면 그 대가로 쌀 열 가만이 정도는 받을 수 있었지만 딸을 낳으면 아주 적은 대가만 받을 수 있었다오 그리고 그 딸을 종녀촌으로 데리고 와서 씨바지로 길러 어미가 하던 일을 대물림시키는 것이었수 을녀도 대물림으로 씨바지가 되어 남의 집의 자식을 낳아주러 김초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라 처음에 김초신은 채통 어쩌고 하면서 합방하기를 꺼려했지만 을녀를 보더니 퍽 마음에 들어 했고 밤새 을녀를 못살게 굴었다오 을녀가 성신어미에게 배운 대로 김초시에게 몸을 내어주긴 했으나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을녀와 김초시가 여러 날 합방을 했고 몇 달 뒤에 을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수 아기를 위한 것이니 꼭 챙겨 먹도록 하거라 뛰지도 말고 천천히 걸어다녀야 하느니라 맵고 짠 것은 먹지 말 것이며 골거나 흉하게 생긴 것도 먹어서는 아니 된다 과일은 탐스럽게 익은 것만 먹고 씨가 굵은 과일만 먹어야 한다 좋은 것만 봐야 잘 생긴 아들이 나오는 법이니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느냐 사내애를 낳으면 마님이 데려가시고 지는 다시는 여기 찾아와선 안 된다고 배웠어라 그렇지 그리고 계집애를 낳으면 허나 계집애를 낳으면 이튿날 제가 데리고 종료촌으로 가야 한다고요 을녀가 만삭이 되었을 때 찬찬히 마당을 산책하던 어느 날이었수 을녀가 안체를 보니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로 배는 김초시의 큰딸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였수 을녀 눈에 그 모습이 어찌나 좋아 보이던지 자기와는 아주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지 얼마 뒤 을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을녀가 글쎄 딸을 낳게 된 거라오 목이 빠져라 아들만 바라던 마님은 크게 실망하더니 을녀에게 눈을 흘기고는 생한이 나가버린 거라 아들딸을 가려낳는다는 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말이지 을녀는 서러움에 한참을 울다가 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저질물였다오 그런데 아기를 안고 보니 꼬물거리면서 저질물은 아기가 어찌나 예쁜지 오메 요 왕담은 입술 좀 보게 니가 참말로 내 속에서 나온 아가 맞는겨 아이고 요라고 예쁜디 팔자센 오미 딸로 태어나서 어쩔까나 사람이 할 짓이 있지 씨바지가 못해 동물만도 못한 숭악한 짓을 딸래미한테까지 시킬 수는 없으야 종녀촌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을녀는 그날로 김초씨의 집을 나와서 걷고 또 걸었다오 오박 나흘 동안 삼백리 가량을 걸으면서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그곳에 있는 기방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됐다오 그때부터 기방에 살면서 기녀들의 옷을 빨래하고 부뚜막에서 음식을 만드는 등 아주 바쁘게 살았지 기녀들의 옷이 원체 많다 보니까 잠시도 쉴 새가 없었지만은 아이에게 넉넉히 먹일 수 있고 따뜻한 방에서 재울 수 있었으니 을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다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 고은이가 다섯 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소 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던 을녀는 직업을 하고 놀랐다오 서방님 소녀 술을 따라 들겠다옵니다 그 전에 치마를 걷어보아라 아이 참 서방님도 을녀의 딸이 글쎄 기생들을 따라하며 놀지 못했소 고은아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대? 응 기녀 언니들이랑 아저씨들이랑 아휴 어린 것이 그런 말 하면 못쓰야 허기사 사방에 기생년 천진디 뭘 보고 배울라고 어미처럼 시바지 시키지 않으려다가 사내들 욕정 채워주는 기녀를 만들 뻔했자녀 지체할 것 없이 떠나야겠구먼 그래서 을녀는 그동안 기방에서 일한 삭을 받아가지고 딸과 함께 무작정 길을 떠났소 어모해 다리 아파 벌써? 쪼자까지만 가면 어미가 안아줄 것이구먼 어모해 언제 도착하오? 거의 다 왔으야 며칠을 걸어서 어느 마을에 도착한 을녀는 다 쓰러져가는 작은 집 한 채를 구해서 딸과 살기 시작했다오 젓갈을 담가서 장에 나가 팔기도 하고 삭바느질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더랬지 그러던 어느 날 을녀는 우연히 나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이 어디 다녀오는가? 어 유배지점고 하고 오는 길이네 이번에 유배를 온 분이 대단한 분이라지 종이품 대제약을 지내신 분으로 세자마마의 스승이기도 했다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오신 것은 아닌 듯 하더라고 아무튼 학식이 높은 분이라서 그런가 고울수령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신다네 아드님 글선생을 부탁하신 모양이더군 을녀가 살고 있는 집과 멀지 않은 곳이 유배지였던 거요 유배 생활이란 게 열악하기 마련이지만 중재인이 아니라 정치 세력 다툼에서 밀려 낙향하다시피 한 경우에는 지방관이 최소한 먹고 살만한 지원도 해주고 이것저것 배려해 주었다오 특히나 나졸들이 이야기한 사람은 대제약을 지냈던 송시연이란 자로 학식이 높은 지식인이었으니 고울사또는 자기 아들을 과거 급제시키기 위해 송시연을 아들의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할 정도였지 을녀는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유배지로 내달리기 시작했다오 갑자기 송구하구만요 나으리께 청이 있어서 왔어라 지는 쫓아게 사는 을녀라고 하는데요 지 딸아이 글 좀 가르쳐 주십사 하고요 나으리께 그냥 가르쳐 달라는 건 아니고요 지가 빨래랑 걸레질이랑 너 내가 유배지에 와 있다고 네가 나를 우습게 보고 놀리는 것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안 그래도 마음이 시끄럽던 차에 다짜고짜 글을 가르쳐 달란 소리를 들으니 마치 놀림을 받는 것 같아서 송선비가 크게 화를 냈다오 을녀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며칠 동안 궁리를 하다가 팔을 걷어붙이고 부뚜막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수 어르신 지난번엔 지가 죄송했으라 마음만 급해갖고 그만 앞뒤 없이 들이댔구먼요 요거 쪼까 자시고 노연 푸셔이 아무 대꾸도 없는 송시연 앞에 저녁상을 들여놓고는 집으로 돌아왔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저녁시간만 되면 정성들여 차린 밥상을 송시연에게 가져다 준 거지 하하 이 된장국은 마치 우리 부인이 해주던 맛과 똑같군 그래 나물에 간이 삼삼하니 자꾸만 젓가락이 가는구먼 송시연은 몇 년 전 부인을 잃고 외로이 살아오던 자였는데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으니 을녀에 대한 노여움이 다 가신 것은 물론이고 은근히 저녁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수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을 때였나 송선비는 을녀가 오기를 기다리며 미리 손 씻고 턱받이까지 하고는 저녁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이 깊도록 을녀가 오지를 않는 거라 이상하구먼 구수한 밤 냄새를 풍기며 저녁상이 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송선비는 그날 밤 쫄쫄 굶은 채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지 이튿날도 을녀는 오지 않았고 송선비는 또 저녁을 굶었다오 다음날 아침 송선비가 을녀의 집으로 찾아왔다오 어메, 나리 저희 집은 어찌해 매일 저녁상을 차려주던 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되어왔는데 멀쩡한 걸 보니 됐구나 어메, 지를 기다리셨어라 그라고 본께 얼굴이 반쪽이 된 것이 저녁상 기다리다가 쫄쫄 굶으셨는 갑이네요 어허, 이제 보니 네가 먹는 것으로 나를 놀린 것이었구나 아이고, 아니어라 아, 실은 지 딸이 고풀 때문에 열이 올랐는데요 애미가 돼갖고 뻘뻘거리고 돌아다닐 수 없자녀라 어허, 난 또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송선비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소 그동안 맛있는 밥을 챙겨준 호의를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마음이 옹졸해져서는 경우 없이 군 것을 후회했다오 딸에게 글을 가르쳐달라 했더냐 글은 배워서 무얼 하려고 그저 밥만 배불리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야, 저희 같은 싼 것들은 그라지요 그란디요 배부른 돼지 모양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서도 지 딸은 다르게 살았으면 싶어라 지가 지리산 종료촌에서 살 때는 여인네들은 다 저처럼 사는 줄 알았당께요 근데 가만 본 게 딴 세상에 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지는 신분이 미천에서 땅만 보고 살았지만 제 딸은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해서 하늘 보면서 잘 살게 해주고 싶어라 을녀의 뜻을 알게 된 송선비는 다음 날부터 을녀의 딸 고은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 그러니 을녀는 고마운 마음에 매일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송선비에게 가져갔고 말이오 그러던 어느 날 송선비가 갑자기 을녀에게 책을 내미는 것이었수 그날부터 을녀도 송선비에게 글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요 을녀가 글을 배우고 책을 읽는 것을 어찌나 좋아하고 재밌어 하든지 그런 을녀를 보는 송선비는 더없이 흐뭇했지 을녀가 글을 배운 지 3년의 시간이 지나니 어려운 서책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행동거지도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있어졌다오 그러던 어느 날 송선비가 임금님의 어명을 받게 되었는데 정권이 바뀌어 세자가 왕위에 오르자 왕위 송선비를 궁으로 불러들인 것이라오 종일품 좌찬성의 자리에 오르게 된거지 딸이 그동안 저희 모녀 스승님이 되어주셔가지고 감사했구만이라 한양서 건강히 잘 계쇼이 너와 고은이에게 정이 들어서 발이 떨어지질 않는구나 해서 말인데 을녀야 내가 고은이의 아비가 되어주면 어떻겠느냐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내 부인이 되어다오 이리하여 을녀는 송선비와 혼이 나여 좌찬성의 부인이 되었수 그 후 아들 셋을 더 낳아 사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냈고 말이오 그야말로 을녀의 결단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인생 역전극이라 할 수 있지 이리하여 을녀의 결단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이리하여 을녀의 결단력과 의지가 만들어낸